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미국 주식 종목 담당하고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AI와 글로벌 주식 시장인데요. 당연히 생성형 AI라든지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AI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산업 분류를 해보면 당연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생성형 AI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현재 또 반도체 시장에서는 HBM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반도체 칩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산업 분투부도를 보시면 사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거의 핵심이긴 한데요.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부터 시작이 됐죠. 모든 시작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입니다. 지난 십몇 년간 이 하드디스크에서 모바일 클라우드로 바뀌어가면서 모바일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죠. 그때 클라우드의 매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AWS 거의 매출 성장률이 YOY로 대부분 80% 나오는 건 그냥 우습게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는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웬만큼 많이 깔려 있죠. 많이 인프라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연평균 이제 한 12% 정도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플레이어는 당연히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십 몇 년 동안 이제 커져가면서 사실 디지털 전환 솔루션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 불행히도 코로나19가 오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라이제이션을 쓰는 비용을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의 환경에서는 기업들은 자본금을 좀 더 쌓아놔야 되고 현금을 조금 더 쟁여놔야 되죠. 물론 이제 현금을 쟁여놓고 긴축에 따른 어느 정도의 성장 저하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또 강력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건 주주들도 환영을 하지만 사실 이런 환경에서 디지털 라이제이션은 돈을 강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주들이 쉽게 허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회사의 정책 방향성과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 이런 거 약간 업황을 좀 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조금 그랬고 온 세미컨덕터 이런 기업들도 내년 업황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다운됐는데 AI 쪽은 업황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덜 옵니다. 디지털 라이제이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오는 기간에도 이 AI 쪽의 투자는 굉장히 조금 조금씩 더디지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고 이게 만약에 내년에 정말 저희가 전망한 대로 금리가 조금 더 이제 완화 기조로 돌아선다면 당연히 기업들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뭔가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때 저희는 디지털 라이제이션에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을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이 클라우드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클라우드가 이젠 멀티 클라우드까지 환경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틈새 시장에서 IBM이라든지 VM웨어 같은 기업들이 멀티로 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기업들에게 호환성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렸죠. 그래서 레드헷이 또 굉장히 또 그 안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데이터 센터로 이제 아마존 거를 AWS를 하나 써보니까 워낙 좋더라. 근데 아마존만 써보는데 구글 써보니까 또 구글 클라우드는 또 다른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쓰는 걸 이제 멀티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현재는 3, 4개까지는 지금 거의 당연하게 쓰고 있다라고 인식이 들고 6개에서 7개까지 쓸 거라는 대부분 대기업들의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멀티 클라우드 시장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인프라를 넓히는 시대는 연평균 성장률 조금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대신 멀티 클라우드에서 호환성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이 이 안에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정확히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낸 손으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보다 로봇이 만들어낸 생성해낸 데이터 양이 더 높아지기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싸움은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그런 툴을 만드는데 정확한 데이터들을 꼽아와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분류해주는 기술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리 이 분석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연평균 30%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알타릭스나 다이나트레이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런 UI 패스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또 팔로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분석 시장을 이제 넘어서 당연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SAAS, 엔드 클라이언트까지 오는 RPA나 CRM, ERP, MES, 마케팅, 비즈니스 분석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툴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과정으로 오면서 AI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생성형 AI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이 안에 탑재가 되기 시작을 했죠. 오픈 AI, 채취 비트라든지 구글바드, 그 다음에 세일지포스 아인스타인 이런 기업들이 달라붙으면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환경이 조성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 산업은 우리가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걸 보면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부터 시작이 됐죠. 클라우드를 공급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당연히 GPU입니다. CPU 12대가 이 딥러닝을 해야 될 거를 GPU 하나로 한다고 하죠. 예전의 초기 버전으로 따지면.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똑똑한 뭔가의 직렬 구조의 방식. 그리고 GPU는 약간 두뇌는 떨어지지만 여러 명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패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거나 정말 많은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특화된 게 이 GPU 산업이었고 예전에 이제 인텔이 CPU 만들 시절에는 약간 이제 무시당했던 GPU죠. 조금 더 약간 기술력 떨어지는 애들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지금은 GPU에서 이 슈퍼컴퓨터가 딥러닝 기술을 통한 그런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가 특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AMD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반도체 타픽으로 제시 들었지만 올해는 엔비디아가 거의 매년 EPS 그로스가 지금 컨셉 기준으로 연간 80%씩 성장할 거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밸류에이션을 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고대학폭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이제 후공정적이죠. 이 기존의 메모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층을 해서 쌓아놓은 걸 그 위에 한 번 더 얹습니다. 그거 이제 그런 간단한 개념이 HBM인데 내년 상반기부터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먼저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고 HBM 마켓 같은 경우는 연 82% 정도 성장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하나를 더 얹혀보면 뭐 이제 EUV 이제 노광장비 쪽이 되겠죠. 거기선 강력한 ASML이라는 기업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작년까지 코로나19나 이제 긴축으로 인해서 사실 이 디지털 스팬딩 특히 디지털 라이제이션을 쓰는 소비가 약간은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력 발표에도 약간 뭐 수주 잔고도 있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캐시를 쌓아야 되는 그런 이제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쓰는 거에 대한 굉장히 약간 조금 압박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쓰고 있지만 그거를 좀 쟁여놓은 상태죠. 자사주 매입 정도로 쓰거나.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장에 금리 기조가 바뀌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성장성이 나타날 거다. 그 대부분의 CEO들도 이쪽은 현재는 약간은 조금 더디지만 계속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번 실적에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적 발표하면서 논문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되게 두꺼운 자료를 냈는데 그거를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 사진으로 기결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2030년까지 거의 75%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커질 거다. 근데 그 드라이브의 원동력은 AI와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AI는 더 이상 이제는 멈춰서는 안 되는 하나의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IDC 같은 경우도 이제 AI나 이제 뭐 디지털 전환에 쓰는 그 수요가 2019, 2020 이제 코로나 때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벗어나면 어느 정도부터 2023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지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요 종목을 썸머를 해보면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셀지포스, 팔란티어, 유아이패스, 다이네트레이스 저희가 팔로잉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AI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홀딩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열심히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GPU 쪽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강력하죠. 어저께 실적도 나오긴 했지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는 작년 하반기에 H100 칩 내놨었습니다. 지금 4만 달러인데 중국에서 암지장에 거의 1억 가까이 팔리고 있다고 하죠. 거의 9천만 원에서 하나에 이 H100 칩을 작년 하반기에 내놨고 2024년 2분기에 H200 칩을 내놓을 건데 딱 이 스펙을 AMD가 발표하기 며칠 전에 내놨어요. AMD가 지금 MI300을 12월 6일 날 라이브러리를 생방송으로 내놓을 건데 그걸 내놓으면서 사실 이제 H200과 MI300의 싸움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 성능은 좋을 거다. H200 쪽이 지금 이렇게 루머나 스펙트를 종리를 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확실하고 굉장히 빠른 뭔가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타겟이 되어 있고 AMD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에 맞는 모델들을 내놓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드웨어 메모리 시장 쪽에서도 HBM은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2분기부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수백만 달러 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번에 이 HBM 3 익스텐디드 5세대인데요. 이걸 내놓으면서 굉장히 좀 스펙을 같이 공개를 했는데 이 스펙이 거의 생성형 AI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스펙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빅테크들이 AI로 전환하는 수요가 과연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효용성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희는 그것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탈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같은 경우도 바드를 만들어서 뭔가 이메일 업그레이드하고 이미지 신고 이런 것들을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지금 빅테크로 인한 수요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도비 같은 경우는 없던 수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플랫폼에 심어야 되는데 저작권이 문제가 되죠. 근데 어도비는 저작권 프리입니다. 구글도 바드가 얼마 전에 이제 제휴를 맺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포트도 코파일럿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데이터 자동화 관리 기술은 거의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성장 산업을 찾아보라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관리하고 뭔가에 커스터마이즈 해서 아웃풋을 내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잡지만 이제 보면 UI패스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또 대출을 고객하고 일메일을 로봇이 계속 주고받아요. 그래서 대출 약정서 작성하고 다이네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굉장히 업그레이든 버전으로 빠르게 커스터마이즈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성장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이 조금 시장보다 낮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자기자본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PEG 배수 향후 3년 EPS 그로스를 저희가 적용을 해봐도 대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약간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를 덧붙이면 저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MP는 연초 YTD 기준으로는 시장 대비해서는 한 23%포인트 정도 상해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조금 이익성장성이나 매출성장성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좀 넣어놨고 여기 보시면은 PER은 좀 높지만 장기 이익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들고 있어서 향후 장기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음은 바로 이어서 중국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